오늘은 위나리좀 들어가겠습니다 위나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위나리좀 하러 와야지 위나리 위나리 바ilian 덕탕 덕탕 마늘 비나리가 너무 좋아요 자연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이날이 전을 해먹겠습니다 마늘 비나리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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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nn 목 고 Popula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는 언제 그 망행지로는 다만 노인들 여자가 생명, 생명 밑이 보이고, 밥 먹는 밥도 이렇게 주고, 또 이제 근무하세요. 그럼 뭐라 그래요? 요양원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? 또 근무하세요. 그래서 이제 지도에다 이제, 이게 잠깐 없다는 거. 그는 많다고 해도, 맞아. 네, 사람도 1개 잘 하겠는데 뭐 해, 해그런 God to your own. 아, 저 친구들 나 왔는데, 저 친구 네네, 뭐, 내일도 1마리를 해놨죠? 내일도 1마리도 1마리 2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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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마리 2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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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 3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2마리 4마리 3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2마리 2마리, 고는 1,5마리 2마리 2마리 2마리, 전화기 전에? 남주도 왔고 어머니를 좀 기존나? 아니 저거 대학을 갈 때는 좋은 사람은 내 학생이 하고 동료에 대체한 학원 그게 몇 가지가 많아 거의 심하게 싸워가지고 자르고 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는 게 없어 열을 안겠네 여 친구들이 못 자르는 것인데 맞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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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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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